이 제주갑을 보셨기 때문에 오늘 제주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발견됐던 일이 꼭 그대로 2016년 총선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주어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좌우대칭의 차익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조작 정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 제주업 구좌업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은 차익값이 관내 사전 빼기 당일에 12.2%입니다. 거의 미친 수치이지 않습니까? 이런 조작이 2016년 총선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얼 분석 결과입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시면 제주얼 선관위 발표 당선자 낙선자를 구분했던 선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뭐죠? 특히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가 다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관내 관외. 이게 가짜 표라는 겁니다. 가짜 자료. 이거를 제야 전문가 분석회가 딱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치는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선관위가 관외 사전투표자 수를 8232표라고 발표했는데 진짜를 찾아보니까 8232표가 아니고 6860표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1567표라고 발표했는데 진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9606표라는 거 아닙니까? A하고 B를 빼면 가짜에서 진짜를 빼게 되면 2333표가 남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2333표를 가짜로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여기 수치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6분의 5, 11분의 10입니다. 6분의 5입니다. 6분의 5라는 것은 뭔가 아니까? 6장 가운데 5장은 진짜고 1장이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장의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이 올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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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한 장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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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한 장 6분의 5입니다. 6분의 5. 이건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진짜 10장당 사전투표장에 와 가지고 표를 직접 찍는 진짜 여러분들 투표자 10명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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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그 이름은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1이 돼야 되는 거죠. 11장 가운데 10장이 진짜인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네요. 5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위조 투표는 항상 더블당 후보에 기표 도장이 찍힌 표입니다. 10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위동 투표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확대하게 되면 여러분들 표를 어떻게 집어넣는가 하는가 이게 나오네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1372표를 집어넣어줬고 관내 사전투표는 961표를 집어넣어준 거죠. 합치게 되면 2333표입니다. 그러면 이 1372표는 진짜 관내 사전투표에서 6860표의 20%입니다. 20%만큼 가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9660표 가운데 961표니까 10%인 겁니다. 아주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큰 수치인 겁니다. 이게 분석 결과가 그대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란 것은 바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전산조작 프로그램이 그대로 2016년 총선의 제주월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하는 사람들은 베테랑이겠습니까? 얼마나 노하우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전산조작을 하는데.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밝혀냈는데 그러면 선관위가 이렇게 자료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왼쪽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새누리당 차익값 마이너 7% 더블당 차익값 5%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관위 자료가 조작됐다는 것을 뜻하죠.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를 구해보니까 진짜 사전투표자수 빼기 당일 투표자수 차익값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죠. 어떤 이야기죠? 조작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그럼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자수를 얼마나 만들어냈냐? 사전투표를 얼마나 부풀렸냐? 그대로 이러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관외의 사전투표율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0.8%를 부풀렸고 관내의 사전투표는 0.56%를 부풀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평균치를 구하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1.38% 올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9.72%인데 그걸 몇 표를 여러분들 뻥튀기했는가 하니까 11.11%를 뻥튀기한 겁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인데 그걸 22%로 7.55%를 뻥튀기했지 않습니까? 2016년도 제주월 총선에서는 선거장을 찾은 사전투표장에서는 9.72% 얼마를 뻥튀기했습니까? 11.11%라 이런 걸 국민들한테 가짜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1.38%를 뻥튀기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런 학부한 유령사전투표자가 모두 몇 푠인 겁니까? 2,333표를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표를 더블당 후보왕께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선관이 발표될 자료에 쓴 더블당 후보는 0.26% 수정하니까 0.20%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가짜표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는 더블당 후보가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20장을 받았는데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26장을 받는 겁니다. 다른 투표는 변함 다른 후보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사전투표 조작의 핵심은 모두 다 더블당 후보의 기표만 찍힌 표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 7만 4,200표에 3만 7,771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악이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창궐한 겁니다. 이걸 덮고 가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덮고 그냥 가겠다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건 온전하면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나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모든 여러분들 불행은 국민들이 사전투표자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수기로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으면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국힘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번 한 겁니다. 4월 10일 총선 괜찮겠습니까 알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 했는데 열 한 번쯤 안 할 겁니다. 공박사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완전히 발사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거가 무너진 나라에서 온전한 일은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삶이 계속 고단해질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왜 자꾸 열심히 하는데 생활이 어려워지는지 살림이 고단한지 이런 것을 깊게 생각을 못할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내준 이 자료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5분의 1이 아니고 6분의 5입니다. 이거는 10분의 1이 아니고 11분의 10 6분의 5. 6장 가운데 5장 진짜 11장 가운데 10장 진짜 이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가 정치 권력을 여러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지만 직접 여러분들 제도를 수선할 수는 없고 국민들에게 국민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10번의 선거부정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전등록금지 당일날 투표령 이런 걸 찍는 것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명이 있었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사전투표자 수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렬번호가 적혀서 현장의 이름 도착에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을 수 있는 교부받는 사람들이 모두 다 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사인 이렇게 해서 현장 수기 작성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일명 사전투표자 명단을 사후적으로 작성하는 거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매뉴얼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실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현상들은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그걸로 보면 선거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보시고 이 문제는 제도권 정치인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어쨌든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나라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입 다물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고소고발회가 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사법부 자체가 이런 대법관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고소고발회가 되는 게 아닐 거니까 공 박사님은 뭐 유튜브 하시고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거는 유튜브라는 수단이나 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거의 이름들 진실성을 밝히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까발리게 진 겁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죠. 결국은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선거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뭉거진다는 것을 이제 밝힌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밝힌 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수긍하고 가면 그러면 그냥 이런 체제로 사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체제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멈니까 줄이를 틀겠습니까 이렇게 이름들 선거를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이 이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표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전산적으로 그다음에 종이 투표지를 디지털적으로 집어주고 아날로그로 집어주는 겁니다. 아날로그로 집어주는 건 몇 표를 집었는데 내가 현장을 못 봤으니까 못 본 거죠. 그러나 그 결과표를 보게 되면 디지털로 다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정말 제야 H님하고 제야 전문가의 그냥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전모가 다 드러난 겁니다. 더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만들기 숫자라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들이 1년에 9천 명이 9천억 3천 명이 9천억 정도 예산을 써가지고 채널당 몇 표 더블당 몇 표 국민의당 몇 표 하는데 이게 다 뭡니까 만들기 숫자라는 겁니다. 특히 관내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거소 선상 투표가 다 만들기 숫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고 두 번째 대기 숫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고